했는데 안된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냐 오른쪽에 보시면 한컴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도셜 안바뀌죠 정상이죠 도셜 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내참 이라고 자꾸 바뀝니다 도셜 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참 이라고 바뀝니다 포파일럿에 물어봤습니다 자꾸 자동고침을 해체 했음에도 좋게 나옵니다 자 파일 더보기 옵션 언어규정 자동고침 옵션 체크를 빼고 확인 확인 도셜 안바뀝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했는데 안된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냐 오른쪽에 보시면 한컴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소, 샷, 안바뀌죠 정상이죠 한글 입력기가 한컴 입력기가 없는 경우에는 요게 맞습니다 파일, 너보기, 옵션, 언어규정, 자동고침 옵션, 체크를 빼고 확인, 확인, 포션, 언어규정에서 자동고침 옵션, 환영 자동고침 옵션 체크 해제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컴 입력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컴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한국어 아이코소프트 입력기로 선택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